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예요. 전공 B번의 마지막 문제 5번 통사론 문제를 보겠습니다. 통사론 문제도 여러분 제가 Subjection C Condition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WH Movement 제가 한 워딩을 그대로 기억하는데 WH Movement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WH Movement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WH Movement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WH Movement의 그 제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 인접 조건 Subjection C Condition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Subjection C가 제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Movement가 하나의 바운딩만 넘어야 돼요. 바운딩 노드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바운딩 노드를 TP나 MP로 바운딩 노드로 삼았는데 이게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책에서는 TP하고 MP가 바운딩 노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CP까지 적어놓는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특이긴 하지만 그래. 시험에서는 MP. 내가 배울 때는 TP하고 MP만 바운딩 노드라고 했는데 그런데 TP, MP, CP까지 포함하지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두를 있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한 번에 사이클, 한 번에 이동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바운딩 노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1번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왓이 이쪽으로 넘어간 게 적절치 않은 이유는 여기가 TP고요. 여기가 CP죠. TP고 MP예요.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가죠. MP. 그 다음에 여기가 CP. 여기가 TP.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죠. 브로커 뒤에서 넘어가죠. 그러면 CP의 스페이스파이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들려요. 여기 한 번 들립니다. 그럼 이때는 TP 하나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갈 때 어디를 넘어가요? CP하고 MP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째 사이클 이동 사이클에서 CP하고 MP를 넘어가기 때문에 비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섭지선시 컨디션에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2번을 한 번 볼게요. 2번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위치북이 넘어가는 거죠. 위치북이 넘어갔을 때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죠. 위치북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서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어디로부터 읽어볼까요? This is a violation of subjections and 그래서 위반해가지고 ungrammaticality 가 생겼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WH무브먼트 가 한 번의 사이클로 들어간다. 한 번에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건넜어요? 두 개의 TP를 건넜어요. 한 번의 사이클로 두 개의 TP를 건넜어요. 맞죠? 두 개의 TP를 건넜어요. 그래서 subjacency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정문이에요. 정문인 그럼 비문이 되었는데 정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내냐면 동사의 컴플리먼트는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걸어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지문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의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얘는 바운딩 노드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건너갈 때 하나의 바운딩 노드인 TP만을 건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WH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원사이클 원사이클 WH무브먼트 하나의 사이클을 건너갈 때 크로싱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바운딩 노드를 건너가면 안 되고 그 바운딩 노드라는 것은 TP, MP, CP까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더 추가했던 것은 만약에 그 바운딩 노드가 동사의 컴플리먼트 동사의 컴플리먼트라면 그 동사의 컴플리먼트로서의 그것은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걸어서 아까 이번에 데이터를 호용을 해줬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문 디렉션을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빈칸 여기가 빈칸이 있겠죠? 여기 빈칸이 없어졌는데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Cycle of WH Movement 1번에서 Equals of the Two Bounding Node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어요. 1번에서 1번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죠?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습니다. 여기서 아까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넜는데 This is because the p-l-d-phrase 는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p-l-d-phrase 는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명사 프레이즈는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사 프레이즈는 왜 명사 프레이즈가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닙니까? 이게 명사 프레이즈는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죠? 동사의 컴플리먼트니까 됐죠? 동사의 컴플리먼트니까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건너갈 때 cp를 건너갔고 np를 건너갔다고 했는데 이 np는 바운딩 노드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건너갔습니까? 여기 tp 하나 더 건너갔죠. 그래서 cp하고 tp를 이렇게 건너가게 된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운딩 노드가 아니에요. 동사의 컴플리먼트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빈칸에 nou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noun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noun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noun 프레이즈가 뒤에 있으니까 nou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 했고요. 그 다음에 one ungrammatical sentence를 골라라 했을 때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여기 주어자리에서 주어자리에서 wh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비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어자리에서 이동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비문이고 이게 비문이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자리에서 나온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np 그 다음에 np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를 건넜어요? tp np tp를 이렇게 건너서 저자리로 가겠죠.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너갔기 때문에 쟤는 subjacency 컨디션 위반으로서 비문이 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주어 np와 그 주어가 포함된 전체 문장 tp를 한 번에 건너갔어요. 그죠? 그래서 비문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시다만으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noun 그 다음에 ungrammatical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가 비문이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요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랬죠? 요거 np tp를 건너갔다 두 개의 바운딩 노드를 건너서 위반이다 라는 거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 ungrammatical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다양한 책으로 이론이 하나의 한 가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기에 거의 한 70년 동안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70년도 되죠. 70년 동안 이 언어학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견들이 많아요. 충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도 우리가 배운 그 부분이 항상 그대로 개념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씩 그 수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Subticiency Condition 같은 것도 바운딩 노드 CP를 하나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사의 컴플리먼트로서 쓰이는 것은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슬라빅 슬라빅 에서도 우리가 Applied English Phonology 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책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읽으면 시험에 대비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주제로 많은 다양한 주장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그런 강의로 2023년도 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